지구과학 강의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 라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지구과학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요.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트 학생들 고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6평이 작년 6평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대비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등급컷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5, 42, 34, 23. 간격이 너무 넓네요. 상위권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재미있는 게 판구조론 문제가 1위를 차지했어요. 판구조론 문제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1위를 차지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거리 지속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해양파트 문제, 지역류평형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률 베스트 5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지구학2 모의고사는 조금 지협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약간 내신의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교과서나 EBS 이런 거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보죠. 오답률 65%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거 판구조론 문제인데 여러분들. 판구조론은 이거 내가 핵심 거의 원포인트레스처럼 얘기할게. 키워드를 얘기해요. 핵심이에요. 핵심. 지도에서 판의 경계를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식을 내내 항상 주장하는 게 지도에서 판의 경계를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수렴의 경계고 어디가 발상의 경계고 이런 걸 갖다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지 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다는 건 학생들이 이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어낼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먼저 숙지를 하시고 판의 경계를 반드시 알아두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근거리 지속선의 응용편입니다. 속도가 느려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얘네들이 꺾이는 방향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이렇게 꺾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여요. 무슨 얘기야? 아, 얘네들이 입사각보다 굴짝하게 작구나. 속도가 느려진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가 느려진다, 빨라진다가 이게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문항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복잡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실제로 원래 풀어나가던 그런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의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안 나왔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가 크다, 작다, 피파가 도달하니 안 도달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응용편. 그죠? 그림을 약간 바꾼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왜 자꾸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세요. 일단은 해수의 운동과 수납 파트, 유체 파트는 여러분 일단은 단위 조심하시고요. 공식은 당연히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하셔가지고 문항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역학, 평양식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좀 두드러지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수능 연계 교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능 연계 교제 보시면요. 교과서는 열심히 읽고 있을 테니까. 수능 연계 교제 보시면 약간 보충라인이나 사이언스, 디저트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날개 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 살펴보세요. 알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칸에 있는 것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새로 도입된 게 하나 나왔는데 조석시계. 그렇죠. 이거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데 이거 재미있는 문제죠. 이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기본 지식 갖고 자료 해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자료 해석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문항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총평이 뭐냐면 일단은 좀 지엽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엽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문제나 자료 해석 예상대로 자료 해석이나 아니면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대로 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급 것이 45점 정도 나온 건데 자료 해석이나 계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 같은 거 활용할 때 단위 보정하는 거 좀 주의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물리에서 쓰는 단위들 몇 가지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항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평가원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학습 전략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 지엽적 주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교과서랑 EBS입니다. 알겠죠. 교과서 꼼꼼히 읽으세요. 그렇죠. EBS 꼼꼼히 읽으세요. 이 두 가지예요. 일단 6월 평가원 이후에 한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1회독으로 하시는 걸 갖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교과서에 꼼꼼히 여러분들 구석구석에 나온 것까지 다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대처를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공부하시고 기출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도 알겠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건질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볼 때 한 번 다 봤으면 지수학생들 컨텐츠가 없잖아. 한 번 다 봤으면 문항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림만 놔두고 보기를 가린 채 그림에서 뭘 요구할까를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걸 했을 거 아니야. 1, 2, 3, 4, 5번 지우고서는 모두 고르시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이제 보기를 가리고 얘네들이 이용해서 아 뭐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유추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멍이 이제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일단 첫 번째가 개념 채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 개념서 있으면 그 개념서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을 꼼꼼하게 채우고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7월 중순까지. 7월 중순 넘어가면 보통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 다.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 채우시고 문제풀이 딱 들어가서 고을 모평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언제나 좀 주의사항으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꼼꼼함이에요. 꼼꼼함. 여러분들 꼼꼼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빈틈없게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달릴게요. 7월에 새 강좌 나오는데 6월하고 7월에 새 강좌들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 여기까지고요. G2 학생들 고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컨텐츠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봅시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제 지금 좀 피곤해 보이죠.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리도록 할게요.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